아가씨도 되게 힘쎄어요 옆에 혼자 타는 가씨 봐봐요 저 아가씨가 지금 꿈쩍도 안 해 엉덩이에다 본드 치는 거 아니야 옆에 혼자 타는 가씨 봐봐요 저 아가씨 죽을라 그러는데 오 매우 충분히 봤으면 아가씨 무리기 제일 편하게 타요 목 끝에 두고는 커피 아니에요? 너무 웃겨요 네? 아 누나에요 둘이 왔어요 둘이 얼만데? 누나는? 넌 큰일날지 일단 누나가 햇더라도 밥 먹자는데 빨리 도망가야돼 알았죠? 아 그래도 누나랑 같이 왔으면 좀 옆에 누나를 챙겨주고 그래야지 그 옆에 곧 어머? 왜 또 누나가서 재롱을 보여주려고 누나 누나 나 잠깐만 여기 아가씨 그냥 왜? 아니 이 아가씨가 왜 그 혼자 오는데 어머 언니 어쩜 이렇게 걱정은 안 해요 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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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